안녕하세요 다둥이차 이마우입니다 잠깐 에어컨 왜 꺼요? 시끄러울까? 너무 죄송해요 저 진짜 노력 지금 주말인데 이거 봐봐 막 흔들려 이게 주말인데 주말인데 지금 나와서 푸짓푸짓해서 지금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저 진짜 좋게 좋게 많이 봐주시구요 그랜저 HG 15년씩 1220만원이에요 1220만원 기전차 없습니다 그랜저들 1220만원에 15년씩을 다둥이차에서 가능합니다 옵션도 다 달려있어요 내비 후광카메라 블루미늄 하이팬스 2채널 블랙박 2채구조 시스템 띡띡띡띡 싫어하시면 끄시면 됩니다 활성까지 다 달려있고요 똥뽕 없는게 좀 똥뽕이 없네요 여름인데 똥뽕이 없네요 여름인데 조금 아쉽네요 네 아쉬워도 엉시가 있어요 여름에 근데 싸잖아요 어디가서 1220만원에 이 차를 어디가서 구하겠습니까 못 구해요 진짜로 어디 뭐 엔카 뭐 이런거 뒤져서 한번 가보세요 호의검에 당하실 수도 있으세요 저한테 연락 많이 많이 주시고 저 중도 자 주행이 주행을 좀 있습니다 139,139km 이 차 제가 봤을 때는 저희 고객님께서 타시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내기하긴 좀 그렇죠 4인선이가 요거 만약에 제가 못 빼면요 요거 약속 하나 할게요 제가 이거 못 빼면은 우리 구독자 분들이나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들 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제가 이 차 못 받았을 때 50만원치 주유권 부르겠습니다 아 잠깐만 그런거 왜 하는거야 아 그런거 하면 안 돼 약속을 해 우리 구독자님과 약속을 해 목권 살아야지 50만원치 주유권 제 사명할게요 너무 많아 너무 많았네 요새 너무 사람을 봤다보니까 솔직히 좀 어깨가 올라왔어요 솔직히 그 누구도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과 함께 한다면 그 누구도 두렵지 않고요 이 차 어떻게까지 잔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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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심히 이렇게 잘 지내는 한 발에 그랜저도 달렸습니다 5만년 된거죠 그정도로 인기가 많았고 품격이 있는 차량이나 한거죠 대형 세단입니다 너무 잘빠야죠 비스도 그리고 문구도 없습니다 상무 이사 뭐 이런 대표 직책 갖고 계신 분들 많이 탔던 차량인데 이 차 이제는 좀 저렴하게 약간 로마 그랜저에 대한 로마를 홈푸셨던 분들은 어떻게 보면 저렴하게 가성비 좋게 살 수 있는 지금 시기가 왔으니까요 문의 많이 많이 주셔가지고 그랜저 HG 타고 싶었던 분들 많이 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차 많이 있습니다 한 대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많이 있으니까 연락 많이 많이 주시면 제가 다 컨택해서 원하시는 조건을 다 해드릴 거니까 저기도 있네요 많이 있습니다 연락 많이 주시고요 항상 다둥이 차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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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